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옆 얼굴에서 중간 얼굴 깊이가 깊고 아래 얼굴 깊이가 얕은 볼록형 얼굴에 토국수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간 얼굴 깊이가 얕고 하관의 얼굴 깊이가 깊은 오목한 접시형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작은 무턱지방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턱이 작거나 턱이 나와있는 얼굴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교합 상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교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교합이 돼 있을 때는 1급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교합이고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할 때는 이 턱이 상악골에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 이빨하고 아래 이빨하고 이렇게 어긋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어긋난 모양을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얼굴형에 많은 이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작은 그래서 하악골이 작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작기 때문에 위 이빨이 아래 이빨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이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뭐 사각턱 수술을 하거나 턱 끝 축소 이렇게 하면은 상악골이 더 커지게 되므로 비율이 더 맞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합을 2급 부정교합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이 턱이 나온 것 같다 아니면 턱이 작은 것 같다 했을 때 일단 요 교합이 이가 위 아래 치아가 어떻게 교합이 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턱이 나왔는지 아니면 귀족 부분이 꺼졌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꼭 턱이 좀 큰 것 같고 좀 주걱턱 얼굴인 것 같은데 교합은 2급 부정교합인 것 같습니다 즉 상악골하고 하악골하고 있는데 하악골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턱 끝이 발달이 돼서 꼭 주걱턱 모양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여기 사진을 보면 턱 끝이 이렇게 주걱턱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좀 길긴 한데 아마도 교합은 이렇게 3급 부정교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급 부정교합인데 턱 끝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주걱턱처럼 이렇게 뾰족한 얼굴이 아니고 좀 예쁜 얼굴형이 된듯 합니다 이렇게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의 교합 상태를 우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을 살펴보면 되겠는데 질문 주신 사례자의 질문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마가 꺼진 거랑 광대 꺼진 것 때문에 하관이 도드라진 것 같아요 치아교정으로 입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어서 성형외과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확신이 없더라고요 턱을 깎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앞볼 지방이식이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면 주걱턱이 좀 완화되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목한 접시형 얼굴에서 턱이 나왔다고 해서 이마를 볼록하게 하면 중안부가 더 꺼져서 더 이렇게 주걱턱으로 보이겠습니다 또한 빨간 화살표 길이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일명 앞볼 지방이식, 앞광대 필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볼살은 올라오는데 이쪽 팔짝 꺼짐, 코 옆 꺼짐은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올록볼록한 강남 성형괴물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쪽 중안부 부분이 융기되어야 하관이 조금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나올텐데요 이러한 뼈 수술 없는 주걱턱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